사쿠진 핫쿨즈 난 미국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어 본 적 있어? 뭔가 있잖아 월드? 아 디즈니 월드 그거는 또 다른 데에요 근데 월드가 훨씬 커요 거의 진짜 세계야? 이게 하이프랑 비슷해요 디즈니 월드 안에 레이블이 다섯 개가 있어요 대박 너무 앱콧도 있고 애니멀 킹덤도 있고 투모로랜드도 있고 헐리우드 근데 옆에 있는거야? 아니면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어요 하이브는 같은 데 있는데 디즈니랜드도 따로따로 있구나 근데 좀 가까이 하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층이 나는데 어떻게 디즈니언들 하이브라고 아 디즈니 랜드는 다른거야? 디즈니 랜드는 다른거야? 칼리포니아 맞아 아 아 아 아 스케줄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 어 여기서 다들 들으셨죠? 스케줄을 하면 오케이 꼭 잡겠습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베트에서 왜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근데 하면 또 재밌잖아 알아? 막싸하면 재밌는데 항상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무서운거였죠? 맞아 아니면 이렇게 나 진짜 그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진짜 폐아빠서 못다겠다구 너무 웃겨서 나 진짜 시끄러워 아 이렇게 진짜 시끄러워 저는 저는 그냥 아예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얼굴만 아무 소리가 안 나와 또 떨어질 때 아 근데 맞은 말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 저 그렇게 해요 네? 오 마이갓 대박 재밌어 진짜 언니 우리 같이 타자요 아 같이 타자 1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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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니버설 아! 유니버설 간 김에 이제 지아집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멋지는데? 콘텐츠로 콘텐츠로 어떨까요? 복 되신가요? 응 진짜 에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음 리설험 리설험